셀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요즘 주얼룬씨와 버니 의상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 최고의 버니걸 의상을 완성시켜 직접 입고 말거에요 셀지 남자인데 셀지씨도 만들 수 있죠 한번 입어보면 세계가 달라진다니까요 종이 어디 있을까 종 지나가면 얘기 좀 해줘요 못 만들 수도 있어 내가 종 아직 안돼요 아 그럼 하트 다 일일이 모아야 되는데 귀찮게 귀찮게 다 모아야 돼 저거 야 니네 잠은 자면서 이게 지금 거의 다 만든 99%거든요 지금 벽돌 6개만 싸우면 끝나 벽돌 6개만 싸우면 끝나 1층 벽돌 6개 벽돌 6개 벽돌 6개 벽돌 6개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아 뭐 그럼 알았어 벌써 20개월인가요? 만들어주지 뭐 아 머리빌 아 아 정말 큽니다 히라미드의 꼭대기 부분까지 완성하면 관광명소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이 주변에 술집을 열면 대박이 나는건 시간문제 아닌가? 어머 이 콘수요 맞췄지? 뼛속까지 장사꾼이네 이런걸 만들다니 실력이 제법인걸 루루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쉐리랑 같이 골든 술집을 만들었어 정말 끝내주는 술집이었지 루루도 보고싶어 진짜 술집하고 일단 잡는곳 근데 만들기 시작하면 한두껏도 없어요 샤워실 만들어야지 화장실 만들어야지 저거 샤워실 만들어야지 따로 만들어야지 그 뭐야 체력 체력 단련하는 데 만들어야지 방 만들려면 한두껏도 없어 이제 나중에 개인실까지 만들어달라 그럴걸? 전부다 한두껏도 없어 전 슬슬 다음섬으로 가야합니다 루루 왕국이니 옴바 아일랜드니 해도 이 섬의 중심은 당신입니다 교단은 교단의 사상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만들기를 저 새끼 이상해 저 학원 학원 쫄타고 맞어? 저런 속을 알 수 없는 녀석들은 상대해봤자 시간낭비야 피라미드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빨리 다음 설교도를 그려줘 장이랑 administer 제가 생각하고 것도 제가 생각하긴데 술집이건 여관이건 만들지 맙시다 안 만드는게 나을거 같애 왜냐 보니깐 얘네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밤에도 이렇게애서 철야루다사 그럼 빨리 끝낼 수 있어 아무것도 안만들면 5700개 블럭이 무슨 봐봐 잠도 안자고 밤새 이랬다니까 빨빨리 만들어라 소재도 다 있대잖아 선인장 제거해주라고? 뭐 이정도에 어렵지 않지 이정도에 제가 해드림 빨리빨리 만들어 할일없어가지고 잡초 뽑고 다니는거 같네 아 행복한 수순이야 이거 다 뽑았다 만들기만 해오라 넌 뭐 무슨캐야 안이 텅 비어서 왠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런거로 쇠씨가 피라미드 안에 방을 만들.. 아아 멋진 개인실과 귀여운 개인실 두개를 만드는건 어떨까요 멋진 개인실은 침대와 조명 유리병 덤벨 통 그리고 개인실 표지판을 귀여운 개인실은 침대와 의자 조명 드레스 생화 개인실 표지판을 벽에 어떤 블록을 쓸지는 쉐리씨께 맡기겠습니다 벽에 어떤 블록을 쓸지는 생화 제작법을 모르시나요? 생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화 제작법을 모르시나요? 생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에게 전해드렸어 달걀 여기다데요 달걀 싸고 가는구나 휴 Questions 달걀 싸고 가는구나 아 이거 애들 가 둬야되 이게 여기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여기다가 달걀 어디 갔나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빌더 하트 쓰지마 농장 그게 없잖아 농장 그게 없잖아 저게 농장 그게 없잖아 주개를 다 쓰면 안 되니까 발엔 은타일벽 은 바닥 은타일벽을 지금 주개가 489개나 있잖아요 300개를 쓰면 1000개가 나와 1000개 만들고 999개나 999까지만 만들어야 되겠 그 다음 금개 이건 좀 많이 들어가니깐 100개 정도 하고 금은 귀에 이거 한... 아니야 40개 방을 두개 만들어라 이거... 아... 이거... 넓긴 넓은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되지? 왜 저기서 오는거지? 애들이 저쪽에서 왼쪽에서 왔다가 이번에 오른쪽에서 오네 경찰서 털은 엄청 많아서 내 위치 기준으로 스폰이라 그럼 이거를 여기를 싹 다 둘러치면 싹 다 둘러치면 몇 개 필요하지? 다행히 수배송리 감사합니다 정말 그레이트 월인데 반 크기는 이정도면 되겠지? 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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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낭비라고 하지마 여백임 여기는 여기 장식할거야 커튼 달고 여기다가 벽에다가 문짝 이쁜 문짝이 없어 이쁜 문짝이 아 유리문? 쓰읍 어이 뭐야? 아 글라듈로스가 3개 좋아 자 지금 내가 만든거 어디갔죠? 유리창 어디갔니? 가위바위바위바 우지창 만들어줄라구 속이 훤히 보이게 속이 훤히 보이게 이제 뭐가 어때서? 좋아좋아 아주좋아 흐흐흐 빈방에다 뭐뭐 나달라 그랬지? 여기 아마 나와있을거요 뭐뭐 만드는지 일단 조명이 필요하다 이 느낌표 써있는거 만드는데 이 느낌표 써있는거 만드는데 침대를 제가 이제는 좀 애들 복지를 위해서 멋진걸로다가 아 근데 여기다 느낌표가 있네? 이거 안되나봐 아니 뭐 애들이 굳이 여기서 자겠다면 저는 이걸로 만들겠습니다 느낌표가 여기로 떠있잖아 이거 같이 있으면 난 이걸로 만들었을텐데 이걸로 만들어낸다 그렀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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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띵 소리가 나지? 아니 이왕 이렇게 만든거 방으로 만들자 방으로 만들자 아냐아냐 방으로 만들어서 아냐아냐 아냐아냐 여기 뽀개는게 나을 것 같아 여기는 잘 보이는데 유리로 다 보이는게 나을 것 같아 문짝 하나 만들고 문짝도 저기 아 이거 만들까 유리문? 컬러도 천막문 벌떡 벌떡 유리문으로다가 작업 진행 상황을 보려면 작업 진행 상황을 보려면 아냐 제발 와 제발 조금 모루하고 하나 있어야 되고 아 근데 이거 모루 원락해야 되네 쓰지 말걸 그랬나 수납공간하고 모루하고 그 다음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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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홍충호 상자도 많은데 상자 있었네 모루를 아 이걸 여기 왜 놔? 물 놔두고 상자 어디있어요? 아 이거 좋은거 있네 아... 보물상자 이거 또 뭐가 부족하지? 뭘 놔야 되지? 항아리같은거 필요한가 혹시? 자루나 항아리 횃불 사교해 횃불 이블루는 안되나? 젠장 블록라이트로 가자 미조명 안됨? 상자 이 상자 나야되나? 안되던데? 진짜 저렴하게 화똥불 나야되는거임? 저렴하게 안되는데? 뭐가 문제지? 진짜? 아니야 저번에 마을에서 레시피가 없대니까 아 못간다 아 그걸로 저거 타야돼 강철벽 아니냐고? 아아 강철벽이었던거 같애 그럼 미장을 쓰면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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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이 조그마한거하나 만드는데 얘네들 다 만들었어 허믓 이 조그마한거 하나 만드는데 이상이 опер 야 리폼 진짜 편하다 이거 상철벽 해도 안되는데 뭐가 안된거지 유리창도 다 벽으로 해야돼? 가죽주머니 가죽주머니라 가죽주머니라 어느항아리 아니면 항아리 어느항아리 매우큰 금속공방 됐다 아 아 유리는 상관없었네 유리는 상관없었어 하트 뿜뿜 옵션에 레시피가 있다고? 어디에? 아 여기 있구나 타입1도 있는거 보면 타입2도 있다는 얘기에요? 수조 아니 스토리 하다보면 옮겨지긴 할텐데 야 그래도 공방이 크니까 이게 좀 어 입구 딱 정확히 정면에 공방이 있어요 자 피라미드 다 만들었고 애들 일 안하지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중요한게 뭐야 방을 안 만들어주니까 밤새도록 일을 해서 빨리빨리 끝내요 빨리빨리 랩업이 돼 Federation 켄님 bv전 2 하실거죠 어디에서 예구하셨나요? 방에서 잠이 눌once 방 내가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빨리빨리 아니 다 만들었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자겠지 할게없어서 이제 자는걸꺼야 할게 없어 여기서 자, 왜? 니들 왜 그래? 이 새끼 일부러 페로 옆에 가서 자는 거 보소? 은근슬쩍? 다 걸렸어, 너 이렇게 해서 저기 가지 않네? 이거 다 만들었고 드레스 총 2개 그 다음에 누리 2개 그 다음에 덤벨 2개 그 다음에 이름 표지판 2개 이름 표지판 2개 됐죠? 아 애들 철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용빈을 내가 몇 개 주워왔는데 왜 저거밖에 없어 철검을 하나만 만들어서 일단 얘 주자 뭐야 뭐야 자 자 돌검 쓰고 있었단 말이야 아, 또 여기다 놨네 아이 얜 아무데나 막 싸 닭들 물 뭐 해야 돼요? 아이시우 어떻게 through 그럼 뭐 해야 해요? 개인실 표지판, 침대, 조명, 통, 유리병, 덤벨 아, 생화가 있었구나 아직 멀었어, 이거 생화가 필요해 대충대충 덤벨 통 또 뭐 끊어야 되지? 멋진 개인실 이거 감옥인데? 감옥이야 리포목선 강화요 여기 다 감사합니다.